먼저 제 소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소개를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불가능하겠죠. 원래는 이제 모든 게 인테렉션 서로가 이렇게 상호간에 어떤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죄송스럽게도 오늘은 저를 통해서 또 이제 오늘 강의니까 제가 자유롭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여러분이 또 하시고자 하신 얘기가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묻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요청하시면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재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ba에서 캠퍼스 사역에 함께 하고 있는 오승용 선교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쓸 거라고는 그냥 준비된 멘트가 아니고요. 저는 대학생들하고 20대 30대 지금 40대 후반인데요. 40대 이렇게 20대 30대 40대를 함께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제1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이름만 올라가 있고요. 주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변화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변화받아서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ba에 와서 또 은혜받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또 뭐 선교사 임명도 받게 돼서 지금까지 장기 직권을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오셨던 선교사님보다 제가 더 선배입니다. 그렇게 한 번이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되게 죄송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cba에 있을 때 이제 역사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교에 있다 보니까 지금 20대 30대 40대는 벌써 신앙생활이 한 대충 그냥 한 2, 30년 된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분이나 비슷할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더 많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일단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저에 대해서 좀 아시겠나요? 네 당연히 모르시죠. 그 이상은 당연한 겁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제 앞으로 좀 하게 될 터인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아주 실감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또 이렇게 또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먼저 오늘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성경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에미야. 네 느에미야입니다. 느에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에 여러분이 한 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을 본 즉 여왁서 모세로 명시를 이스라엘 자수는 7월 절개 초막에 알지니라 하시고 또 일러스트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가지와 들감남나무가지와 화성나무가지와 종로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위에 혹은 뜰안에 혹은 하나님의 뜰 혹은 숨강장에 혹은 에브라임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의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우와스와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정의를 아멘 우리가 한 달 동안 느에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재건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강의 이게 지금 설교인지 강의인지 알 수 없는데 저는 강의로 알고 왔는데 일단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느에미아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앙재건의 출발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절 이 전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건데 느에미아 여러분이 이제 느에미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느에미아는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에미아 1장에도 보면은 느에미아가 어떤 자인지를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2장 3장 그래서 오늘 읽은 그 8장 전바부까지 나오면 느에미아의 활약이 아주 대단합니다 물론 이 뒤에도 느에미아의 활약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래서 느에미아를 좀 보게 되면 느에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참 예비하셨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에미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성경에는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거죠 근데 70년 거의 한 60몇 년 70몇 년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유다도 없어지고 성도 지금 막 무너져가지고 뭐 별 볼일 없고 완전히 그 60, 70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남아있을 게 없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방 가운데 술관원이었던 그 느에미아를 데려다가 성전을 짓고 성전을 정확히 말하면 개보수하려고 하는 성벽과 그 다음에 성문을 개보수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에미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느에미아가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기도하죠 일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서 느에미아를 통해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 총독한테 얘기합니다 총독이 아니라 음왕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그쪽 유다 총독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신기하게도 왕이 그거를 들어줍니다 아쉬워하면서 언제 돌아올 거니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보내긴 했는데 가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에미아 1장부터 8장 요 전반부 우리의 일균 때까지 보면은 제가 요약해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성을 다시 개보수하러 가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중건하려고 한다 하면서 왕에 대해 막 꼬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면 왕을 넘벌려가 왕위를 넘벌려 하는 거다 이렇게 주위 사방에서 그 느에미아를 막 모함하고 다음에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협과 그 살기는 아주 정말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가는데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은 뭐 누가 있을지도 솔직히 잘 알 수 없었고 누굴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얼마큼 남아있고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안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상당히 재미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느에미아를 통해서 막 이제 성전을 보수해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한 60일도 안 돼서 어쨌든 간에 이 성전이 개보수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에미아서를 앞에 쭉 읽게 되면 누에미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읽었던 게 오늘 이제 그 본문을 제가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강의하기 전에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만 재미있을 줄 모르겠는데 8장 지난주에 읽었던 8장에 보면은 7장에 먼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슬쩍 한번 보십시오 7장도 엄청 깁니다 73절까지 있거든요 73절에 딱 보면은 이제 앞에 성전을 다 개보수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느에미아에게 그리고 나서 다 모입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백성 8장의 1절이 뭐였냐면은 백성들이 뭘 얘기하냐면 다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만 신기한가요? 아니 성전을 다 보수했는데 그 다음에 율법책을 가져오라 느에미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느에미아가 가가지고 야 이제 성전 다 개보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줄똥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 이제 딱 나트 등장하게 되냐면 2절에 보면은 바로 학사 제사장 에스라 정확히 말하면 학사이기도 하고 제사장 에스라가 딱 등장을 합니다 잠깐 기다려라 하고서 이제 그 다음 날인지 하여튼간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준비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저희가 읽은 쭉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전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하자면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에스라와 그 다음에 옆에 쫙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읽은 겁니다 그 함께 했었던 제사장 레이 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준비했던 자들이 딱 있습니다 그들이 서서 말씀을 듣는 그 에스라 말씀을 듣는 송도들 한 명 그때 이제 저기 저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가가지고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딱 낭독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막 우는 겁니다 뜬금없이 운 게 아니라 깨달아지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느에미아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12절에 보면은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나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수련회 가시거나 또 이제 모임하시거나 예배하시거나 그러면 그런 기쁨들이 막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니까 기뻐가지고 막 먹는 거 막 나누면서 우리 다 그런 거 하죠 먹는 거 막 나누면서 이렇게 안 가져온 사람 조금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막 교제하죠 교제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그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울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 엉망으로 생각했겠죠 치멋대로 했겠죠 신기하게 생각하자면은 뭐 지 생각대로 하는 거고 뭐 속된 말로 하면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죠 뭐 뭐 그냥 내 생각 뭐 다른 사람 생각 뭐 할 게 없이 내 주장 내 생각 이렇게 아마 신앙생활을 아마 이스라엘은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었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가 이건 잘못된 길이었구나 아 이렇게 가면은 끝나는구나 죽는구나 아 우리가 왜 포로가 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거가 회안이 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는 기억되어 있진 않은데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이제 보이실 텐데 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막 찔리는 게 찔리는 거죠 아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였을까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리더들이 와가지고 루에미아가 와가지고 야 이거 저기 뭐야 가르쳐줘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다 받아 안 받으면 믿음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성전을 재건하면서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게 익숙하죠 요한 3사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기도죠 요한의 기도이긴 한데 여튼간에 그렇게 수신자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영적인 것에서만 이게 하다 보니까 육체가 아파도 그냥 대충 대충 하진 않았죠 저는 좀 대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바빠도 그냥 영적으로만 만족하고 내가 지금 내 안에 기쁨만 있으면 돼 어차피 육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이니까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뭐냐면 지금 성전을 개보사하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집을 튼튼히 하고 자기 성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제대로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찾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겠죠 아 그건 구약인데 희냐가가 다르잖아 영적인 게 문제지 제가 봤을 때는 50호 100바라 생각합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힘들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철회하다가 많이 졸거든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 많이 졸거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또 이제 딱 와가지고 기도하려면 많이 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이 계시면 그 다음에 몸이 좀 허약하신 분이 계시면 몸을 보양하는 일도 주님의 일인 것을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가면 제가 왜 그런지 얘기할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좀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러셔서 성경도 공부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도 공부해야죠 성경도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개혁 교회이긴 한데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비개혁 쪽에서 저는 그 생각을 영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물론 깊은 부분으로 가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먼저는 정신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별이 안 되면 저쪽에 계신 것 같고 되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고 저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들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귀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없다면 읽을 수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들으면 뭐 그걸로 알 수도 있겠지만 여튼간에 듣거나 아니면 읽거나 내가 체험하거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저쪽에 계신 시니어분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한 말 그가 한 생각 그가 한 행동 그런 것으로 당연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오로지 영적 오로지 영적으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그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왜? 다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 루트를 다 막아버리고 오직 한 곳 그다음에 그다음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튼간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와 같이 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이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많이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도 한 가지 더는 에스라가 갑자기 등장 물론 에스라서 보면은 이제 준비된 부분이 보이지만 에스라가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함께하는 그 제자상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주 능통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게 낭독하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거든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여러분 앞에 쓴 게 결단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성경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고 그 수준과 그 차이인 것이지 뭐 신령에서 더 많이 더 무언가가 있어서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누구는 말씀을 듣는 자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또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성일이기까지 아 나는 뭐 나이가 다 먹었는데 더 준비할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순간에 모세도 우리가 여러분 아시지만 80세 부르셨잖아요 80세 부르셔서 40년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사역하면서 가늘고 길게 가늘고 아니 길고 굳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건 저의 순전한 욕심이고요 포기했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사역하자 그래서 제가 히베이의 학생들과 오래 남아 있는 겁니다 오래 남아서 남들 10시간 투자할 때 저는 3시간밖에 투자 못하니까 그거를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자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에매를 세우시고 에스라엘 구하는 사람들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존재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느에매아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물론 혼자도 이스라엘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가지고 학사 에스라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성됐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 느에미아 그 8장 13절에 각각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백성의 족장들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있고요 레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고요 그 족장들이 있고 레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밑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런 숫자가 어디 어디 거하고 어디 너는 어디 거하고 어디 거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앞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뒤에도 여전히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얼마 내고 성전을 보수하는 네가 얼마 내고 그래서 이 성전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제사장에게 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윤례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느에미아 끝까지 가보면 아주 정말 아주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암흑기가 하면서 이제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기간이도 이제 많이 이제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느에미아 때만큼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 때와 같이 여우수와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에미아를 읽으면서 다음에 보면서 놀라웠던 게 있습니다 와 어떻게 그 백성들이 아니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경을 달라고 했을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성전이 개보수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결국에는 무엇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 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업이었던 거죠 그거를 다시 찾게 된 겁니다 70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1940 몇 년인가요 8년인가요 독립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한 나라인데 다시 없었다가 있는 다시 생긴 겁니다 제가 그걸 볼 때 야 이걸 하나님이 하시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잘 모르면 칼을 쳐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집사님들 목양사님들 아니면 정말 목사님 전사님들 칼을 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모를 수 있거든요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후배 성교사들이 묻습니다 잘 모르면 묻습니다 그럼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어느 책을 보면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듯이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게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내 영혼에는 더 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냐 제가 이런 마음을 제가 계약을 하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개인 제가 성경을 놓고 참고서로 사다가 그 다음에 보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했긴 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직장 다니다 보면 여러분 딱 똑같지 않습니까 밤에 와가지고 성경을 딱 비우고 딱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10분이 있으면 굴러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진짜 하다가 너무 뒤로 이렇게 자빠진 적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 보기에는 또 이제 TV 보는 게 더 이렇게 더 좋은 경우도 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그 다음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마 이렇게 보고 그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야 야 너 너 뭐 하는 거냐 너 뭐 하는 거냐 성경 좀 봐라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든 안일든 공부하지 않던 간에 성경을 항상 옆에 끼고 이렇게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두고 옆에 두고 자고 옆에 그냥 두고 지금 자지는 않습니다 근데 옆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데 알려주셨던 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깊이 아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는 요괴가 있고요 요괴 하나 있고 요괴 이제 한 날개라고 한다면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지겠는데 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해보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이제는 여태까지 지 멋대로 살았어요 지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았던 자들이 지금 여기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날 둘째 날에 그 다음 날 이튿날에 누가 모였냐면 리더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도 리더들이 모였다는 게 제가 굉장히 희망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백성들이 모였으면은 도대체 이스라엘 리더들은 다 어디 갔냐 도대체 이스라엘 리더들은 없고 이건 완전히 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이렇게 리더들을 깨우시는 것 같아요 리더들의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오우 안되겠다 리더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갖고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에스라엘 때 딱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책을 성경경 율법책을 딱 하나님 말씀을 딱 놓고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때 봤을 성경책이 뭐였겠어요 모세오경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모세오경을 놓고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가 이제 이 절기였던 것 같아요 초막제를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은 아까 지금 나무가지 우리에서 보면 있던 거 나무가지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지 하죠 나무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사는 겁니다 절기를 쭉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성회도 열리고 뒤에 보이신 말씀을 이렇게 읽던 것처럼 성회도 열리고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그 그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출애급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와 능력으로 출애급을 시키게 하셨는지를 그 초막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읽은 거예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깊이 묵상을 한 겁니다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다 더 잘하시니까 초막절은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레일기 23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요 물론 민수회가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레일기 23장 42절에서 43절 보면은 그 안에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짓는 초막을 짓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는 그 출애급한 게 아니죠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이제 이제 귀환한 겁니다 귀환 귀환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보는 거죠 말씀을 지금 받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막절의 의미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다 포로에서 귀환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거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재연이 지금 예전에 했었던 그 우리 그 조상들이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재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놀라운 놀라운 겁니다 아주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짓고 그 다음에 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초막을 줬어요 갑자기 그 말씀을 보더니 초막을 줬어요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바로 순정한 거거든요 성경을 읽고 나서 바로 행한 거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무슨 이게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나서도 그냥 순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또 역사하죠 아 하나님 또 하나님 체험하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벌써 답이 다 나와버렸는데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 성경을 봤을 때 14절에 율법책을 본즉 했는데 그 본즉이라고 한 보면서 그 다음에는 바로 행동이 이어졌거든요 그 말씀을 모세가 명한 그 말씀 명령대로 그들이 행했거든요 왜 행할 수 있었을까 그 행할 수 있는 근원이 뭐였을까 그거를 제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게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야 누구누구 암흑이야 김암흑 암흑이야 너 저 영혼 섬겨라 하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기 그 말씀 듣고선 아마 섬겨라 그러면 안 섬길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강심장이 아니고는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저 성도가 지금 울고 있는데 가서 옆에서 기도 좀 해줘라 이런 마음이 막 감동이 일어나면 아마 대부분 가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 영혼 저 전도회에 직장에 가니까 저 영혼 전도회 저거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가서 밥도 좀 사주고 전도회 이런 말씀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부터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싫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만 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돈이라도 꺼가지고 아니면 가가지고 야 니가 밥 사라 내가 너 전도할게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간에 뭐 전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그렇게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뭐 거시기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의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근데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고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러면 나는 순정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뭐냐 성경을 아무리 보고 공부하고 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설교할 때 딱 듣고 나서 아 그렇지 맞아 오늘은 새로운 걸 알았어 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데 가서 이게 맞아 그거야 맞아 새로운 걸 알았어 공부하다가 맞아 야 새로운 걸 알았어 하나님은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게 나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여기 저는 아마 그걸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짧은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제가 교회개혁위원회 교육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한 거는 별로 없고요 한 거는 별로 없는데 고민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누구의 추천을 받고 누구처럼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딱 추천을 받았는데 야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부담이 확 들면서 아 이거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거의 99점 아니 90% 이상은 됐어요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정말 뭐 너 해 그거 막 강의 이거 아니면은 왜냐하면 힘도 없죠 그 다음에 마음도 없죠 내가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내 몸 추스르기 어렵고 지금 내가 딸린 우리 가정도 있고 또 섬기는 영혼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해 내 코가 석자야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뭐뭐 어디 어디 이제 설교 이제 말씀이죠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목사님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딱 왔어요 이제 그때 그 음성이 어떻게 뭐였냐면은 함께 라는 단어였어요 함께 그래서 함께 함께 라는 단어 예수님이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좋을 때만 함께 계시지 않았고 병자들과 함께 계셨고 아픈 자 그 제자들 그 나약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계속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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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좋은 아주 아주 의리야리한 어떤 정말 그러한 바리세인들과 돈 많은 애들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너덜너덜하고 좀 삶에 지치고 피폐해지고 엉망인 삶이 엉망이 돼버린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 항상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항상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했으므로 누가 보면 얘기했죠 네가 내가 함께 했으므로 제자들을 기억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이 3년 동안 저들이 어떻든 간에 나와 함께 했던 거죠 그걸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걸 아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거 장면 생각나시죠 딱 예 부인할 때 딱 눈이 눈이 맞췄다 그러는데 눈이 맞췄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 보면 그냥 딱 보니까 딱 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때 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밖에 안 되나 3년을 따라다니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그 수자작하는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가면 함께 라는 단어 그걸 주시는데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무조건 함께 하자 제가 지금 있는 대학생 선교회에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힘들 때 함께 얼마 이번 주에 또 수련회가 있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또 아픈 곳에 함께 힘들다 영원에 함께 그냥 있는 곳에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는 게 조금 있으면 그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은 교육에서 아 이거 하시죠 그냥 함께 하면서 딱 생각나면 그거 이렇게 알려주고 아 정말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무력했지만 아 제가 어쨌든 간에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함께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 함께가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 수련회는 또 동행이라고 하시네요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함께 함께라는 그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제 안에 징징징징 제 안에서 징징징징징 성령으로 징징징징징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제가 아 그렇구나 라는 거를 솔직히 저는 이 얘기를 제 아내에게만 했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게 된 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 교육을 주셔서 제가 어쨌든 함께 얘기를 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간 겁니다 많은 게 많아서 간 게 아닙니다 무조건 간 겁니다 무조건 가서 일단 부딪혀보자 말씀을 주셨으니까 가보자 그리고 모르는 건 기도하고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부딪히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오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재미없는 얘기를 들여줘서 감사하고 다시 성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하고자 했던 얘기가 이제 나올 텐데요 그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다 굉장히 아주 엄청난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제목을 딱 받았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누굴 받아서 비슷하게 그냥 정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묵상 묵상 그래서 제가 뭐라 할까 하다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 이렇게 하면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 한번 그 뒷장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졸리시니까 이제 강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와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제가 적어드렸으면 좋았는데 지면상 우리 여호수와 1장 8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졸리니까 네 여호수와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찾아서 같이 구약성경 320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자면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이게 뭐냐면 성경 읽는 겁니다 계속 읽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래서 묵상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뒤에 나오겠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져오고 내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거를 내 생각에 다음에 내 마음에 다음에 내 영혼 깊이 이렇게 두고자 하는 두는 행위 이런 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을 요청해요 묵상하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요소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10편 잘 알지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10편 1편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편 1장 1절에서 2절부터 있는데 2절부터 3절까지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의가에 심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입사귀가 마르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읽으니까 즐거워하겠죠 그냥 옆에다 두고 성경이 있네 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읽고 공부하고 정말 읽는 게 너무 즐겁고 배우는 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양날개와 같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나 했어요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여오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열매 맺고 다 형통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있는 것처럼 묵상의 유익을 내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는 10편 뒤에 있습니다 잠원 뒤에 있고요 그래서 전도서 맨 끝장입니다 12장 9절 9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958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고하여 잠원을 많이 지었으며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묵상의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전도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움으로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르쳤어요 지혜로우니까 근데 또 묵상했어요 또 묵상하고 궁고하여 많이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가지고 이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원을 많이 썼다 그랬어요 책 내는 거죠 책 책 내는 거죠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경을 가르쳤던 지식만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노하우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원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되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잠원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와 같은 내용을 성경을 구석구석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편에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묵사이란 단어는 구약성경이 많이 있고 신약성경은 거의 비스무래한 것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깊이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디모델 우선과의 전사에 있는 깊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묵사하면은 이제 좀 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쉬워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 찾으실 일이 딱 한 번 끝에 한 번 있습니다 강의니까 그래서 묵사이란 무엇인가 즉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경건의 시간 콰이어타임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겁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만나시나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 만날 수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죠 그분도 말씀입니다 근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없으면 안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삶의 애안과 삶의 신앙의 모든 모드리에 여기가 다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텍스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만 가있고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성으로만 들린다면 문제들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혁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보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냥 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뭘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말씀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셔 어떻게 해요 야 누군 안무 안무야 이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해주시죠 딱 떠오르게 계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게 기도의 응답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도에 또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립니다 우리 구원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만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막 기다리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제가 제 모습을 딱 봤을 때 집에 가서 TV 보고 있고 다음에 핸드폰 요즘에 핸드폰을 제가 떠날 수가 없다는 왜냐하면 핸드폰 아니고는 뭐 안 됩니다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게 참 어려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2000년 전에 저희 보좌에 계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찔릴 때 우리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 뒤는 하지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해보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한 겁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만남이라는 게 뭐냐 바로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팀에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양사님들을 모시고 큐티를 해서 한 시간 동안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강사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이제 예배당에서 큐티 모양사님들에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교재도 좀 드려보고 샘플도 좀 드려보고요 했는데 잘 되고 있으신 곳도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또 안 되는 분 또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이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묵상을 통해가지고 정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 드려야겠다 아니 듣고 계신 분들은 더 세밀하게 분명하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신다 결단하신다면 제가 한 강의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머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목양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큐티 지금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만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안 하고 계시지 저 밖에는 밖에 우리 밖에 우리 교회들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교재를 사시면 됩니다 7월 중순이 넘으면 교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교재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목양사님께 물어보세요 알려드렸습니다 모르시면 교육팀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 안내해드리고 모르시면 제가 알해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뭐냐면 묵상해요 묵상하고 교체하지 않으면 다 교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교회 목사님이 왜 교체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좀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집이 이사를 여기 있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이사가기 전에 잘 안나왔어요 안나오게 했는데 늦게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새벽기도 나오는 수가 견체교인의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한 95%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5% 나오시고 95%는 그냥 아침에 저처럼 출근합니다 덜레 덜레 그냥 저 바쁘면 저도 그냥 기도만 주기도만 한 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연락이 얻어 터지죠 저는 얻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무릎 꿇고 큐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스야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고요 시간이 좀 되면 큐티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고요 저나 여러분 비슷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그런 모습이 대부분인데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일용할 양 내가 살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서 연락이 얻어 터지기 저저기 딱 들어오면 넉다운 돼 있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밥을 먹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365일 책받게 되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고 주요일 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 딱 털고 저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니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다행인데 매일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졸아서 굴러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오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애쓰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묵상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은 훈련을 하는데요 저희 대학생들도 안 돼요 시간 많거든요 시간 많고요 하라는 건 안 합니다 이게 참 영적인 거래에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안 해요 진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만 하고요 그다음에 마술을 알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을 하려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합니다 어느 모교회는 새신작업이 변화되면 묵상무 큐티 큐티 훈련부터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준비하는 것부터 합니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성경을 읽었듯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깊이 교정하는 겁니다 저 밑에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게 묵상이라는 게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영어로 얘기하자면 메디테이션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메디신 아시죠? 약 아시죠? 약 약을 딱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싹 퍼지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싹 퍼지면서 졸리면서 이렇게 감격먹으면 하는 것처럼 이게 묵상이 괄호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적용하는 거죠 그게 쫙 퍼지는 거예요 쫙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내 어떤 지식은 하나님과 내 성경을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걸 좁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그 정말 세상으로 쩌든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걸 원하시니까 그걸 알고 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뒤에 ppt 넘겨주세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유익이 뭐고 중요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 후성과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번 찾아보긴 하겠지만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항상 성격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까 제사장들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 말씀 열심히 준비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때가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딱 사용하시죠? 에스라 그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 사용하시죠? 그게 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안에 계신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고 그게 신약교회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각각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 전세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러려면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래도 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사람을 제가 타락했다고 타락한 사람을 물론 내가 본 적이 있긴 한데 제가 예외가 예외가 예외는 있겠죠 항상 그런데 없습니다 성경 읽는데 찔림을 받으면 받고 기도하면 기도하게 됐지 타락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교획하신 일들이 그대로 다 고스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 ppt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묵상으로 큐티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모양사님께 물어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못하면 점심때 점심때 못하면 저녁때 안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일 때문에 못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있다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 좀 조용한 곳 저는 커피숍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커피숍에는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한 규통에 가서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막 쥐어짜면서 이렇게 잠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하게 어쨌든 간에 장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지속 일정한 방법 지속적으로 처음엔 훈련이 그래서 훈련입니다 목양사님과 함께하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 작업을 저는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좀 어려워요 아휴 저는 이게 좀 방법이 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저희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안 합니다 가진 회의를 다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포인트 적립을 합니다 용돈을 지금 그걸로 용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빌려보고 입정 수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없습니다 용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을 맘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간에 훈련 잘 안 되지만 훈련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밖에 보시면 어르신들도 많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어렵지만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장 마지막 장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복잡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빨간색 있는 것만 한 번 읽겠습니다 방법을 한 번 제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양사님께 물어보면 다 아세요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을 마음을 여는 거죠 마음을 좀 정화시키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본문에 읽는 겁니다 가검 없이 난 이거 아는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한 세 번 정도 있는데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와닿는 게 있어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그 말씀 이게 하나님께 내게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중 8구 그 다음에 또 깊이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더 깊이 나아가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간단하게 하면 막 할 필요 없이 감동되시면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하루는 삽니다 그 말씀을 계속 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씹듯이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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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습니다 막 일하다가 내가 오늘 제대로 살고 있나 문득문득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할 말씀을 바꾸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할 말씀을 바꾸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체험이 또 되는 게 있어요 체험한테도 괜찮아요 동력자들과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나누면은 도장 찍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래도 도장 찍는 거예요 딱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난 받았어 근데 난 안 됐어 그것도 좋고 받았는데 됐어 하고 딱 도장 찍죠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 저건 뭐 다 하는 얘기인데 뭐 저렇게 하냐 하는 분도 있고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세한 거는 목양사님과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될 건데 제가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 아까 지금 찾기로 했던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찾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먼저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오직이 됐고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여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매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듣고 시베이 같으면 셀장만 듣고 리더만 듣고 성교사만 듣고 전사만 듣는 게 아니고 목양사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루를 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다면 없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거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제 멋대로 삽니다 그치만 그치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고 내가 오늘 무슨 교투리 했더라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뉘에미아도 또 그런 얘기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다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다음에 내 방법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할 수 있거든요 결국엔 조금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늘나라에 유익함이 없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익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릎 꿇을 수 있다 음성만 들을 수 있다 하면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옆에 있는 성도를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다가도 툭 던진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겁니다 밥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설교 딱 들었는데 아 설교 시간에 내가 왔으니까 예배를 잘 들었지 글로 끝나는 게 아니다 거기에서 내 나의 마음에 나에게 내게 들려주신 하나의 음성이 있을 때 어 엄마일까 그게 아닙니다 생각나게 하고 듣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저는 그랬습니다 가서 또 묵상합니다 아 이 은혜가 안 돼 그래도 또 그 은혜가 안 되는 건 전하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걸 붙들고 내 문제 그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이 내게 음성이 음성이 들 때까지 안 되면 일단 놔두고 그럼 또 또 하시죠 일평생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통해서지만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나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약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내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난 뭐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다른 거 다 잊어버렸었더라도 아 이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리라 어떻게 이제 목양사님께 물어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뭐 다른 건 기억 안 했어도 됐지만 그거 여러분이 얻었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성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두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하실 때 제가 신정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